안녕하세요. 채음병원입니다. 채음병원은 지난 11월 8일 12주년을 맞이했는데요. 12주년을 맞아 직원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이벤트에 참여했는데요. 상품은 단 12개. 과연 누가 상품의 주인공이 됐을까요? 상품의 주인공이 됐을까요? 1등인데? 애플 워치? 1등. 가장 직원들이 많이 받았어요. 가장 많이 받았어요.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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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갔어요? 아니 다 나간 건 아니고 3명밖에 없어요 세상에 박지 이용하소서 3명입니다 이름 좀 불러주세요 난 다른 일하고 김현두 사령동 김현두 당첨자 이름 네 당첨자 이름 좀 불러주세요 물리큐슨 최창년 지금은 퀴즈 외식상품 이거 누구bone 어떤 상인데요? 캡슐커피 아아 캡슐커피 머신 김지원 선생님 뭐라고 해요? 이 정도 말씀해주세요 뭘..뭘.. 뭘..뭘.. 이거 뭐 주는걸? 네. 약재부 정상사는 뭐야? 아 이거 지금 CJ사품권 추천해 주신 거에요. 아 네. 네. 삽고셔서 한 명만 뽑아주세요. 몇 등이에요? 어 이거 태팔 부양원 자성세트 몇 명이죠? 아 나 댓글 잘하셨어야 되는데. 아하하하하하 왜냐면 태팔 그거 적으려고 그랬는데 한 번. 아 네. 지금 이게 태팔입니다. 태팔이에요? 네. 이름도 말씀해 주세요. 아니 평소 해야지. 아. 자. 좀 안 보고 갑니다. 하하하하 또. 태팔 사중세트. 짜자잔. 문희철 씨의 긴가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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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蕅하니. 아하. 이거 한 번 사 curric겠어요? participants hey. רוצ해요. 근데. 이름은 누구 누구에 적혀있는 거예요? 이거 신청한 여러분들. 맞아요? 네. 그거 1등인데. 애플같이 일땐 가장 직원들이 많이 가장 직원들이 가장 직원들이 가장 직원들이 오오오 오오오 오오 중간에 오오오 둘이 아니야 오오오오 오오오 축하합니다 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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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이 이름 이름 어 언니 오빠 사람 좋아해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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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오 선생님 이거 좀 오오오 아 좋아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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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축하해요 오오오 축하해요 오오 오오 축하해 네 감사합니다 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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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가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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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id 백아 recognised 첫 입 할래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 ullen 이쪽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